루시 2구동성 또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쪽으로 진짜 재능이 없어요 산과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뭐야 다 안 맞네 진짜 산산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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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냐? 나 산 바다 산산 바다 바다 산산 저 해산물을 싫어하는데 바다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그거 할게요 피아노 기타 하나 둘 셋 기타 나만 안 맞네 피아노 피아노 나 피아노였어 기타 난 기타 그냥 하지 마요 이거 그래 또 해 보자 우리 어디까지 안 맞네 후라이드 양념 하나 둘 셋 후라이드 나 양념 양념 맛있지 후라이드 후라이드는 그냥 생닭 먹는건데 그게 무슨 맛으로 먹어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아니 난로를 좀 여름이요 난로를 생각하세요 상수육 찍먹 부먹 상관없다 세개 하나 둘 셋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처먹이에요 처먹 하하하하 처먹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는 서로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잘 맞는거에요 서로 안 맞아서 잘 맞는거에요 똑같은걸 좋아하면은 포화상태가 일어납니다 다 다 다 감사합니다.